한글자막 by 한효정 한영훈 신 김인 남성 님은 같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만 작은 개를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매진은 차비차비 뒷굴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따라갔습니다 날카로운 첫 피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힘없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물었습니다 사랑도 사랑의 일이라 만날 때에 미리 떠날 것을 영여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퍼집니다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가별게 걷잡을 수 없는 슬픔에 힘을 얻어서 새 희망의 정수받이에 들어 보았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영여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 님은 같지만은 나는 님을 부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봅니다 아, 우리 아이들에게는 »땡대한 집이« » Diana« »Mé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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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